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연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335번째 시간. 오늘은 2020년 6월 2일 하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9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을 통해 보내주신 한혜원 선생님 초음파 증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서울 서부역 말리제 거기에서 우리 서울로에서 바라본 롯데 서울역 롯데타워 롯데마트 사진이 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 찍은 사진에서 실로우로 푸른 좋은 경치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광고를 하겠습니다. 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촌파 스캔법 DVD입니다. 이 DVD는 스캔법 동영상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력, 갑상성, 경동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소화관과 충수와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그리고 다른데 없는 여성 생식기 파트가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대입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래과 0537432089, 0104531208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쟁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원 선생님입니다. 71세 남자분 당뇨병 치료 중인고 일주일쯤 부터 발열로 내원했습니다. 렛터 프랭크 페인을 쓰는데 조금 혹시 라이트 프랭크 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환자는 간장 S7번 부분에 5cm 크기의 저에코 병변이 있습니다. 헬류랑 증강은 없습니다. 환자는 술은 소셜드링킹이고 간질환이 없었습니다. 3차 병원으로 바로 전원해서 랩은 하지 못했습니다. HCCO 포칼 페이스벼링인지 또 피버 포커스로 압센스 가능성이 있는지 세 가지를 생각하셨는 것 같습니다. 자, 촌파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 보시면 이 종계성 병은 7번 영역인데 경계는 비교적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방에 경계면이 고액고가 보이죠. 이런 고액고가 보인다는 것은 이 병변이 남성 병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성 병변을 이렇게 내부하고 경계면의 고액고가 보입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칼라도플라색 있죠. 칼라도플라색에서 여기 헬류로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경계면의 고액고. 이 앞에 이렇게 소니드 메스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대부리 같은 것이 들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안에 고형 부분을 포함하는 낭성 병변. 추가되는 부분이 낭성 병이고 중심부분에 고형 병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S7번 부분에 7,8번 분에 경계면 고액고를 동반한 낭성 병변이고 내부에는 이렇게 고액고 부분이 있습니다. 고액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시로시스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는 HCC라 메타색 현사도 고려해야 됩니다. 복부시티 검사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동영상 김일봉 초음파 행정포스 이거는 12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장파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측 간염은 안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리버의 서버포스 하우스 개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리버는 이렇게 AT 다미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 슈퍼리얼 8번이 되고 이 쪽은 안테리얼 임페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얼 임페리얼이 되고 이 쪽은 포스테리얼 슈퍼리얼 포스테리얼 임페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덤 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얼 임페리얼은 GB가 랜덤 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얼 임페리얼은 라이트 키드리가 랜덤 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포스 하우스 스킨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래프터 포탈베인을 먼저 찾고 래프터 포탈베인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래프터 포탈베인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포탈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초음파 할 때는 그냥 스케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룸브 위치를 이렇게 대합니다. 자 프룸브 위치가 여기. GB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있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GB 위치고 여기에 포탈베인이 두 개로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DVD입니다. 이 DVD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고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의 한메점대트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